제가 항상 이렇게 각도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각도기다. 자, 하냐 안 하냐? 근데 처음은 다 이 한 끗 차이예요. 하냐 안 하냐? 근데 나중에 보면 갭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폭격기 주폭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다? 1월달 우리가 IPO 종목 제가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왜냐? 우리가 23년도에 연말에 진짜 거의 IPO의 페스티벌이었죠. 뭐 LS 버트리얼즈도 있을 거고 에코프로머티도 있을 거고 등등 두산 로보틱스 등등 엄청 많잖아요. 우리 이거 다 수혜를 봤으니까 우리 24년도도 우리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거 절대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매수하고 싶으시면 위호 번호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안내를 드릴 거예요. 다 들어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향후 유망이 좀 좋은 종목으로다가 제가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같이 함께 하시죠. 자, 24년 IPO 상장 중 유망 종목 탑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상장기업 이렇게 해서 기업 재료 분석부터 해서 기업 향후 전망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놨습니다. 상장기업은 한 4개 정도 일단 정리해봤고요. 우리가 근래 이제 곧 상장하는 기업들로다가 탑보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업 재료 분석. 우리가 어떤 재료로서 들어가는 건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 기술적인 분석도 필요 없고 우리가 어떤 재료로 가져가는지 그게 이슈가 되려든지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려든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단서로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기업 향후 전망. 우리가 향후 전망이 있어야 미래를 같이 투자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과 같이 같이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장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진엔텍, HBM, 인베스터먼트, 포스뱅크, 현대임스. 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내가 왜 추천을 했는지 일단 말씀드리면 일단 뭐 상장일이 가까워졌어요. 네. 그래서 15일 날 상장하는 거. 우리 16일 날 상장하는 거. 이렇게 두 종목 다 두 종목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진엔텍. 일단은 제가 향후 제일. 일단은 지금 네 종목 중에 제일 많이 보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우진엔텍. 낮은 시총이고요. 우진엔텍 KB에서 지금 뭐 공모 받고 있다. 재료는 원자력인데. 자, 시총 자체가 좀 가볍습니다. 454억. 그리고 우리가 유통 주식이 18%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만 이렇게 친한 건 그런 거는 좀 중요한 거.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거.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인 우리가 단가는 한 4,300에서 4,900원 정도 측정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HB. HB. 너무 발음이 어렵다. 어렵다. HB의 인베스터먼트. 자, 벤처 캐피탈이고요. 우리가 시총 얼마? 752억이고.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억 이하나? 이렇게 다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1000억 이하나? 2000억 이하. 왜냐? 시총이 가벼워야 올라가기 쉬우니까. 그쵸? 그 중에서 다 이제 다 해당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2,400원에서 2,800원 정도 될 것 같다. 근데 사실상 이 HB 인베스터먼트는 제가 봐서는 뭐 초반에나 조금 이슈를 받겠지만 나중에에 대해서는 좀 힘을 안 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긴 하는데 일단 좀 지켜보자고요. 자, 다음. 뭐니까? 포스뱅크. 자, 포스뱅크는 하나에서 지금 받고 있고. 뭡니까? 전기 점잖느냐. 여러분들 포스기 아시죠? 포스기. 이거 포스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되고. 시총이 그나마 좀 높은 편이에요. 1,400억. 그리고 유통주식이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만 3천에서 1만 5천 정도 단가를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현대임스, 우리가 조선업 말씀드렸던 거고 2,194억. 지금 우리가 나온 것 중에 제일 시총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통주식은 20% 정도 된다. 그래서 아마 이런 주식은 뭐다? 시총에 비해서 유통주식이 좀 낮으니까 증자 가능성이 좀 있겠죠. 이런 것부터 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우진앤텍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우진앤텍 원정정비 사업 강자라고 보고 해체 시장 진출로 레벨업. 자, 문정부, 옛날 문정부 때도 원정정비 기간 최대 여럿배 늘었다. 연자력 발전기간 우진앤텍 수요 예측 돌입. 그리고 전방시장 경쟁력 보유. 자,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뭐다? 원자력 기기가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갈수록. 우리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우진앤텍이 이런 원자력 기기가 늘어날수록 이런 정비 사업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자력 자체가 사실상 이게 양날의 칼날이라고 합니다. 양날의 칼날. 왜냐하면 잘 쓰면 진짜 뭐라 해야 될까? 진짜 엄청난 좋은 에너지원인데 아니면 진짜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원자력 발전수가 터지게 되면 히로시마 폭탄의 거의 몇 배입니까? 60배 이상의 효율력을 낸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일본만 봐도 원자력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지역이 초토화됐습니다. 초토화됐고 향후 50년 동안 쓰지 못한다. 그래서 뭐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안 좋은 사례를 한번 보였으니까 좋은 사례로서 우리 우진혜택이 움직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작년 이익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매출액이 늘어가는 걸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3분기인데 거의 매출을 따라잡았죠. 그래서 연간 이익순정이 우리가 약 이 정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시총이 생각보다 좀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앞으로 보다 원자력 기기가 만들어질 건데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진혜택 같은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 기업이 지금보다 선두주자라서 어떻게? 거의 독점 행위를 할 수 있다. 대략 70% 정도 점유율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정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스뱅크입니다. 포스뱅크. 제가 말씀드린 키오스크예요. 키오스크. 포스뱅크 글로벌 대표 포스 키오스크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대표가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스기는 구인난 고인건비 한방의 해결 무인 포스기 참가도 입소문이 빨라요.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업이익을 봐서는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 포스기 이거 우리 사업자분들 방송 많이 보실 겁니다. 사업자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포스기 이거 구독제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거 구독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한방 들어오던 보면 기기 변경이 안 됩니다. 기기 변경이 안 돼요. 따라서 뭐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뭐 장사가 망할 때까지. 그럼 뭐다? 구독자가 점점점 점차 늘어나고 뭐다? 고인플레이션. 인건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계속 늘어나는 자영업자들도 계속 포스기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지.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뭐다? 구인난. 이건 다 다른 쪽으로 빠지는 거. 고인건비. 이거는 우리 인건비 계속 올라가잖아요. 인건비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포스기 하나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가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음... 일단은 우리 포스뱅크는 조금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안전하게 좀 먹을 수 있는 뭐? 먹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 조금 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어디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 힘쓰입니다. 10년 이상 가는 조선은 슈퍼사이클 들어온다. 자, 슈퍼사이클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슈퍼사이클 자체가 이런 공백기가 좀 길게 뭐 하락 11년, 하락 8년 하락이 또 줄어들고 다시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데 자, 이거 슈퍼사이클이 왜 들어오냐? 이게 20년, 뭐 10년 단위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거 왜 조선업 쪽이 들어오느냐? 사실상 조선업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를 이제 새로 사야 될 때도 있을 거고 고쳐야 될 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면이 많은데 그 사이클이 지금 이제 들어온다는 겁니다. 슈퍼사이클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 현대 힘쓰는요. 현대라는 말을 붕고 있지만 현대에서 뛰어져 나왔던 주식이 아니라 어떤 거? 기업이 아니라 현대 HD에 있는 사모펀드가 조성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뭐? 현대 사모펀드가 대주주의로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의장포 도장 물량 80%, 85% 처리하고 있다. 자, 그러면 마을리는 없겠네. 왜? 대기업의 하청업체니까. 지금, 그쵸? 더군다나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뭐? 선박 한 척이 대략 250개 블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따라서 현대 힘쓰는 연간 1500개, 1600개 블록을 제작해 공급하고 있다. 몇 대입니까? 못해도 6대, 7대는 만든다는 거죠. 6척, 7척, 그쵸? 그러면 현대 힘쓰는 HD 현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이런 블록을 만드는 회사는요. 생산뿐만 아니라 뭐? 수리까지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뭐다 우리가 지금 22년말 기준 설령 20년을 넘긴 선박들 있죠. 뭐 여러가지 선박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보다 액카를 저장 장소로 운송하는 액카 이산화탄소 운반성 발주가 지속적으로 증상돼 중장기 조선 업무 전망이 밝다고 했다. 자, 이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거는 뭐? 탄소 절감의 친환경적인 배도 지금 조선을 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금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다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대략적인 4가지 종목을 진짜 간략하게 여러가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이게 진짜 방송이 루즈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다? 지금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진행할 것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뭐 물론 신규 분들도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010-64-11-8706으로 어떻게 상장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요. 우리가 그때 에코프노모티 저가 진입했었죠. 뭐 예를 들어볼까요? 에코프노모티 볼까요? 자, 에코프노모티 11월 20일 날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자, 언제 들어갔나요? 10월 20일이죠. 자, 에코프노모티 우리가 12월 20일 언제인지 볼까요? 자, 언제지 봅시다. 이때네요. 저점 매수 들어갔네요. 얼마? 44,600원 이하 자, 얼마입니까 지금? 24만원 자, LS머트웨저도 저희가 들어갔었습니다. 언제? 1월 9일 날 자, 1월 9일 날 44,600원 뭐?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다점 같이 들어갔고요. 아, 뭐 엄청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여러분들이 절대 절대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야 될게 일단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자, LS머트웨저도 우리가 언제? 12월 이때 이때 들어갔네요. 이때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때 자, 우리가 지금 엄청난 상승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줬단 말이야. 에코프노모티도 똑같고 LS머트웨저도 똑같고 두산 로보틱스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정보와 기술적인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끌고 왔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상승을 줬습니다. 저희가 이때 들어왔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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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떴을 때 그렇죠? 아직도 저희가 들고 가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24년도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을 다 들어갈 수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기정 사례고 하나 있죠? 좋지 않은 사례 플레엠텍 바닥 같죠? 바닥 같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모든 종목을 매수해서는 안되고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뭐 010-64-11-8706으로 상장 또는 IPO 이렇게 보내주시면 상장 또는 IPO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따라서 이런 에코 프로모트 이렇게 문자로 안내를 드리거나 또는 제가 텔레그램방 운영 중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침부터 DS 단속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아침부터 이렇게 시향부터 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포스코 DS도 이렇게 제가 같이 올려줬죠. 그렇죠? 우리 옛날 저점 매수였던 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익 가져가는 건 우리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저 종목들 다 들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몫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저 주식폭격기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수익은 제가 최소한 제가 작년에 350% 수익금 인증했었잖아요. 자 450% 수익금 올해 제가 공격 걸었죠. 이거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다른 종목도 시황도 정보도 다 문자 또는 텔레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문자 위에 보시는 번호 010-6411-8706 많은 분들이 문자를 잘 주신 덕분에 제가 자 많은 분들 이렇게 뭐 주식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정보도 원하시고 수익을 원하신 거 우리 수익이 진짜 갈증되신 분 아니십니까? 이거 다 제가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분도 빠져먹지 않고 우리 여러분들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반날로 진짜 우리 아실 분은 아실 거야. 우리 주식폭격기 언제부터 옛날부터 진짜 크리스내스도 안 보내고 신정도 안 보내고 가족들하고 한 번도 안 보내고 생일 때 생일 때 조차 어떻게 여러분들 위해서 일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서 제가 이렇게 항상 힘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위에 번호로 010 010 1 1 8706 로 IPO 또는 상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같이 우리가 수익하러 한번 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주식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 답변을 하나하나 드리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뭐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이 조금 더 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일단 장이 마감됐는데요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따라 저는 우리 계좌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각도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각도기다. 자 하냐 안 하냐 근데 처음은 다 이 한 끗 차이예요. 하냐 안 하냐 근데 나중에 보면 갭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 자 우린 여기 있고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있습니다. 이 갭을 제가 최대한 벌려 드릴 테니까 한번 믿고 한번 문자 한번 보내주십시오. 010-6411-8706 6411-8706 적으세요. IPO 또는 뭐 상장이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수익을 보고 싶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란 걸 알고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 하나하나 지금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렸지만 조금 더 제가 면밀히 분석한 정보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관심있는 정보 말씀해 주시면요. 다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 들어가진 않는다고. 제가 수익 볼 수 있는 것만 냄새 맡고 들어갈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LS 에코 뭐 두산 몇 프로 수익이죠? 청하수 1000% 넘을 겁니다. 1000% 넘어요. 단기간에 23년도 연말에 자 여러분들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저는 이만 이만에서 말씀 정리를 하고 나서요. 일단은 문자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대응을 해드리면서 좀 다음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